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1.3 대책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소장님, 1.3 대책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푼 이후에 한 달쯤 지났는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당장 12월 말 분위기랑 지금 이제 2월 초잖아요. 2월 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1.3 대책이라든지 1.1.2 대책이라든지 1.2.6 대책이라든지 이것저것 많이 나왔잖아요. 공시가격도 하락 전환하고 지금 이게 뭐 그래서 이게 바닥이다. 당장 반대가 한다. 막 거래량이 폭등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당장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아무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진짜 초급 매물 아닌 이상은 안 사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그래도 지금이 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의도 많이 늘었고 그러고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또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 정도로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번 1.3 대책에서 가장 유의미한 대책은 뭔가요? 아무래도 1.3 대책은 그냥 딱 분양권 시장 살리기라고 정리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1.3 대책 내용들 쭉 보게 되면 100% 다는 아니지만 진짜 주요 사항들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분양권 규제들 다 돌려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매금지 기간이 최대 10년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없애겠다. 물론 완벽하게 없애는 건 아니고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3년 비규제 지역 중에서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리고 그냥 비규제 지역들에서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들은 6개여 완전 지방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로 정매금지 없는 식으로 갖다가 정매금지 요건들을 대거 풀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강남 상구랑 용산 외로는 당장 예를 들어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정매금지가 1년으로 바뀐 건 거죠. 1년만 지나면 분양권 상태로 정매할 수 있게 그리고 실거주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실거주 요건이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입주장 때 전월세 공급이 확 쏟아지면서 정말 싹이 신축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합원들은 상관없었지만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야 너가 실수요자만 청약 받아라. 전월세 주지 말아라. 이렇게 실거주 의무를 놓다 보니까 이거 전월세 금지법이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청약 받으려고 했을 때 실거주 위산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모든 분양가를 다 조달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약간 전세를 맞춰가지고 부족한 부분만 이제 분당금 납부했다가 나중에 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돈 더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퇴고자금 대출 일으키든 뭐라든 해서 그때 입주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자금 스케줄이 당장 안 되면 분양 못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입주장 때마다 뭐 전월세 공급 많이 나오면서 그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몰라도 전월세 가격은 무조건적으로 막 뚝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뭐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앴다. 또 대출 규제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보면 또 알겠지만 우리가 12억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있었어요. 원래 그조차도 9억 한도였던 걸 12억 한도로 높였는데 그러면 이제 59타입 즉 25평형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만 84타입만 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금액 기준 없애버리니까 당장 둔촌주공 84타입도 다 대출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된 거고 또 다른 상황 같은 경우는 당장 직접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무순이 청약이 있어요. 우리가 1순위 정당 계약 청약하는 게 있고 그러고서 미달되면 예비 당첨자 상대로 하는 게 있고 무순이 청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가점 싸움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 거주자가 넣을 수 있고 무주택자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무주택 요건 없애겠다. 다주택자도 무순이 청약 때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라는 상황들도 나왔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제 분양권에 대한 규제들이 쫙 풀린다. 생각보다 정말 큰 규제들이 많이 풀렸다라고 할 수 있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셨던 이번 규제 완화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전매금지 완화죠. 예전에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소유자만 받아라. 라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전에 막 청약 경쟁률이 막 몇십 대 1이 뭐예요? 몇백 대 1, 뭐 천 대 1도 찍은 데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뭐 무주택자에 청약을 안 넣었잖아요. 지금 청약 경쟁률이 뭐 1대 1도 안 됐다. 지방은 뭐 다 미분양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오히려 이런 과도한 규제들이 실고주자 아니면 못 받는다라고 해버리니까 정부가 어 그래? 그럼 예전에는 막 실소유자들이 막 하소연을 했겠죠. 야 저 투기꾼들이 다 잡는다. 내가 못 잡는다라고 했었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든 뭐든 지금 미분양 나고 막 건설사나 금융권으로 이 사태가 터지는 거는 막아야겠다. 판단을 떠보니까 그냥 그게 누구라든 일단 계약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실고주 요건이 전매금지를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청약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꼭 입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작년 2022년도 12일 대책이랑 시너지를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12일 대책에서 뭐 어떤 사항이 있었냐. 분양권에 대한 양도호흑세가 예전에 이제 710 대책에서 무조건 1년 미만은 77% 1년 이상은 6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매금지도 전매금지지만 전매금지에서 피해가지고 전매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이거 분양권 투자로 돈놀이하지 말아라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세금도 확 줄여줬죠. 어떤 식으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일반세율로 적용해 주는 걸로 발표가 했습니다. 물론 해당사항은 소득세법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법안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일단 지켜봐야겠죠. 뭐 전매금지 풀리는데도 내가 분양받은 시점에 따라서 1년이다.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분양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뭐 분양권 들고 있다가 꼭 입주할 때까지 장금 안 쳐도 중간에 이제 전매금지 풀리면 그냥 피 받고 팔든가 아니면 만에 하나 분양권 규지가 끝끝내 이제 법 개정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 일단은 비조정 대상 지역을 대부분 풀었잖아요. 그러면 뭐 중공 떨어지고 2년 보유해서 일반세율로 팔지 뭐 그리고 혹은 내가 이제 무주택자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을 받게 되면 2년 실거주 요건도 없어지잖아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따른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져서 이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니까 뭐 일반세율이 떠나서 그냥 2년 보유만 해서 비과세로 팔아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을 받을 때 예전에는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되고 전매금지가 10년이면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입주해서 뭐 그냥 몇 년 살다가 뭐 갈아타기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길게 끌고 가야 되나 고민들이 많았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 받을 때 조금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실거주 요의무 규제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사항이어가지고 국회에서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구별을 해드리자면 소득세법에 따른 실거주 요건이 있고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사람들 정확하게는 2017년도 8.2 대책 이후로 신규 취득한 사람은 2년 실거주를 해야지 비과세가 되는 규정이 있고 청약에 있어서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요. 일단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일단 세금 먼저 얘기 드리자면 세금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서 아까 제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예요 라고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취득 시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취득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라고 하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고 취득 시점의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라고 하면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취득 시점이라는 거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는 조정이었는데 잔금 치를 때는 비조정이었다 라고 하면 2년 보유만 되죠. 대표적으로 청약 당첨됐을 때는 청약 계약했을 때는 조정이었을 때도 조금 이제 1, 2년 지나가서 잔금 칠 때 되니까 비조정 됐어 라고 하면 2년 보유만 된다.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제 청약 규제에 따른 실거주 요건인데 이거는 정부 일섬대책 안을 보게 되면 소급 적용해 준다는 얘기 했거든요. 예를 들어 당장 둔촌주공을 타겟팅한 것 같지만 원래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소급해서 없애주겠다 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게 이게 실거주 요건인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도 실거주 이거 소급해서 없애주나 라는 질문 말이었는데 일단 이건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 먼저 정의 내려드리고 이 소급해서 없애주겠다라고는 하긴 했는데 이게 주택법 개정상이에요. 민주당에서 끝끝내 예를 들어서 어깃장을 놓는다든가 반대를 해가지고 야 청약은 실수요자들이 받아야지 저렇게 뭐 실거주단을 투기꾼들이 받으면 안 돼 하면서 주택법 개정을 반대한다 라고 하게 되면 개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시행령 개정상이랑 법 개정상 구분해야 되는데 시행령은 각 장관들 대통령령이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령이면 국토부 장관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은 국회의 통과사항이거든요. 국회의 비준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급해주겠다 했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지는 건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과연 막을까? 과연 막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도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거 부자 감세다.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적어도 이거 청약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분양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뭐고 근데 이렇게 막 청약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놨는데 아니에요. 실거주해야 돼요. 라고 하면 비난의 화살이 다 민주당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당론이 결정돼서 이거 막아야 돼. 로 결정이 됐다라고 해버리면 그건 진짜 맞겠죠. 근데 뭐 또 총선이 2024년도니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결국 정부는 대책 발표 그때 했었으니까 그 전에 하다못해 1.3 대책 전에 청약 받은 사람들도 다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라고도 했었으니까 이걸 지켜보는 게 일단 1번 근데 만에 하나 끝끝내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무실해졌다라고는 판단해요. 왜냐하면 이 실거주 요건이 모든 청약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실거주 요건은 분양과 상한제 지역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1.3 대책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규제 지역들도 대폭 풀었거든요. 강남 상부랑 용산 빼고서 규제 지역들을 싹 풀었다 보니까 이제는 분양과 상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실거주 요건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택법 개정을 발목 잡을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 정부가 키는 있죠. 그래? 그럼 강남 상부랑 용산은 아직 분양과 상한제 지역이니까 실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강남 상금 용산도 분양과 상한제 지역 풀어버리면 되겠네? 그럼 실거주 요건이 뭐 하든 말든 상관없네? 라고 하면 민주당은 괜히 발목 잡았는데 발목 잡는 것도 실패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게 되니까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봤었을 때는 이거는 개정이 그렇게 큰 진통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진통상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는 봐도 이 청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위기도 분위기이고 발목 잡았을 때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틈새 루트도 있고 그래? 분상제 다 풀어버릴 거야. 그러면 이 규제가 있어도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법적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분상제 지역에서 분상제 지역을 안 풀었다 가정했을 때는 지금 전매금지는 이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전매금지는 이제 다 풀어버리는 걸로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분양과 상한제 강남 상금 용산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전제 조건을. 그걸 민주당에서 끝끝내 발목 잡아서 실거주 요건이 계속 있다고 해도 그리고 전매는 가능한데 실거주 요건은 있다.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분양권 상태로 파는 게 위법은 아닌데 실거주 요건이 있어. 그러면 이건 법 해석의 문제지만 전매해놓고 그러면 실거주 요건은 승기취득한 사람이 이것도 위무도 부여받아서 그 사람이 실거주하면 되나? 그러면 실거주하는 사람이한테 팔면 되나? 아, 최초 청약 당첨된 사람이 무조건 실거주해야 된다라고 하면 팔 수 있다라고 해놓고서 실거주 위무 부여하는 것도 이것도 앞뒤가 조금 안 맞고 조금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는 바로 잡을 거라고 해서 약간 이 주택법 개정상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긴 한데 근데 과연 그렇게 쟁점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위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1.3 대책은 좀 그 집값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당장 집값 반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당황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심리 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금매물도 전혀 안 팔리다가 금매물도 거래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1.3 대책 자체는 청약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규제를 풀어버리니까 비규제적으로 바뀌면서 각종 이제 꼭 청약 규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금들,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과세, 중과세가 미조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세금이라든지 정비사업에서 투기거유지구가 해제되게 되면 5년 재당청금지라든지 전매금지라든지 다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규제들이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가 정말 파급력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독방 기자들의 이들리 오희나 기자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